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이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에 서야 하는 날인데 어제 오후에 전 전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을 결정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38년이 지났지만 5.18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지요. 전두환 씨가 재판장에 서서 이번에 밝힐 진실은 사자명예훼손인데요. 80년 당시 헬리콥터에서 기관총 상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재판장에 서서 해야 될 일이었죠. 네, 형사 재판인 만큼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제 구인 이루어질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번이 첫 불출석입니다. 예전에 재판을 연기한 적이 있는데 두 차례 연기한 적이 있죠. 그러나 첫 불출석이어서 두 차례 정도 불출석을 할 경우에 그 이후에 강제 구인 같은 것을 재판으로서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강제 구인까지는 안 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그대로 진행은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대한다고 봅니다. 우선 피고 측이 사전에 전혀 아무런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을 밝혀있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는 재판을 진행해야죠. 그래서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라도 구인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자명예훼손과 또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80년 당시 헬리콥터를 통해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것은 이미 사실입니다. 88년도에 국회 청문회에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께서 그 목격하신 사실을 증언을 하셨죠. 전두환 씨는 이 내용을 자신의 해고록에다가 거짓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조비오 신부를 파름찬 거짓말쟁이 또는 사탄이라고 지칭을 해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거든요.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5.18 당시 현장에 수많은 사실들이 지금 가리워져 있습니다.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된 거죠. 이 헬기 사격을 왜곡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밝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진실규명과 연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5.18 기념재단과 5월 관련 단체들도 함께 많이 분주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네, 38년이 지났어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당시 왜곡의 주범이 사실 전두환 씨인데 전두환 씨가 지금 왜곡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 도청 앞에 집단 발포도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쏴서 발포한 것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도소 습격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 역시 시민군들이 교도소를 습격한 것으로.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봐서 매우 진중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전두환 씨가 광주에 재판받으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5월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은 상당히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대응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전두환 씨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자.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마지막 진실규명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차분하게 만들어가자. 이런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아까도 시민 발능에서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치미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시민들의 반응은 또 있을까요? 우선 전두환 씨를 반드시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만약에 계속 거부하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반드시 재판에 세워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역시 차분하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어요. 재판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재판 절차와 결과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피고가 전두환 씨가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은 재판장에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인정 심리라고 해서 시작되는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경우에 그 판결에 참석해서 판결을 드려야 하는 최소한 두 차례 정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만약에 불출석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강제 구인을 해야 되겠죠. 재판 내용이 앞으로 5.18 진상 규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의 계기는 되리라고 봅니다. 재판장이 출석해서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본인이 사실을,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죠. 참 이게 참 스스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했다는 판단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의 이 재판은 지금 진행할 5.18 마지막 진실 규명의 긴 진상 규명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미가 크지요. 진상 규명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시를 했던 겁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5.18 역사 왜곡 폄훼와 왜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지난 3월에 진상 규명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9월에 지금 조사위원회가 출범 예정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출범되면 짧게는 2년, 그래서 1년을 더 보태서 3년 정도 조사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5.18 미원의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시다시피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문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고백을, 자백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객관적 실체를 통해서 밝히는 문제가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실종자 문제예요. 여전히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실종된 것이 확인됐는데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5.18 유족들인데 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기묘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시 가해 현장에 현장 지휘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현장 지휘관들은 증언을 안 해왔습니다. 했더라도 지극히 몇몇 소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가해 현장의 지휘관들이 반드시 자신의 어떤 지난 날의 잘못을 고백해서 용서를 받도록 하는 게 이번 진상기묘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또 이번 시기에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휘관들의 양심 증언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기묘위원회를 위한 특별법 시행, 아까도 제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시행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18 진상기묘위원회가 출범을 또 앞둔 상황이기도 한데 준비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조사위원회가 곧 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매우 지체됐죠. 3월에 법이 제정됐으니까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 다 된 마당이잖아요.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미해결 과제를 풀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앞으로 5.18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시대적 과제로 다시 부상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특히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기념 말하자면 5.18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일이 보다 확대되고 후 세대에게 전승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5.18 기념사업이 광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다양한 그리고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단체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때로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요. 때로는 조정과 소통 역할을 하면서 5.18의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자긍심을 갖고 5.18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가고자 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